강원도는 정백 그린유딜 정책에 발맞춰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3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도내 수소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인프라 조성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곽동아 기자입니다.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는 3척을 비롯해 동해와 강릉, 평창 등에 조성됩니다. 지난 7월 특구 지정 이후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수소경제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유딜 정책의 핵심으로 강원도가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3척은 최근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 도시 등 수소경제 3대 핵심 사업을 잇따라 유치했습니다. 오늘 3척 액화수소 특구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강원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원도는 가스공사 등과 함께 전국 최초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과 액화수소 저가 생산, 액화수소 열차 개발 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액체 수소를 생산, 저장, 운반, 소비하는 기술을 빨리 확립하고 표준을 만드는 일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소산업 활성화까지는 과제도 많습니다. 최첨단 기술인 액화수소 산업화를 위한 생산연구 인력 수급이 시급합니다. 또 수소 저장과 운송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데 현재 3척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은 아직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원 뉴스 곽동아입니다.